그러니까 지금 이런말 하는거겠죠 아 오랜만에 탁구장 나오네 지금 렉걸리는데 지금 시차마에 겨를이 어딨어 지금 위에 있는 자막때문에 나 진짜 미치겠다 렉걸려가지고 아우 아우 진짜 졸라 안잡혀 사운드플레이도 못하게 하고 지금 효과음피면 진짜 너무 시끄러워서 게임을 못해요 아우 진짜 안올라가져 맥걸려가지고 블룽도 잘 안되고 한켠도 안되고 아 저 자막 진짜 개 때리고싶다 저거 자막 진짜 자막 개 때리고싶다 진짜 자막 개때리고싶다 이야맞아 이야맞아? 아 진짜 레고 오지게 올려요 님들아 하나 하나 굴버 오케이 추천한 머싱관 헬프좀 헬프좀 그렇지 아 아 진미 안쓸려고 그랬는데 템 누르다가 진미 쓸었어 아 울팀들이 알아서 치고 아 렉 오지게 올린다 아 지게인데 이거 아닌가 나이스 탁구장은 리볼버가 가장 센거 같다 리볼버를 오지 내가 탁구장 아 잠깐 아 꼬였어 야 막타박타박타 아 블롱 끄기다 렉 올려가지고 올버? 아니구나 아 올버네 이미 이겼으니까 버탈좀 해볼까 마지막 1벌으로 아 깝이야 깝소 마지막 1벌으로 아 깝소 마지막 1벌으로 야 그래도 지금 36벌을 했네 36벌을 했으니까 36점 주는거야 36점 주는거야 알 hence 35점 박 outloo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